자 1번 환자 왕심리 입니다 왕심리 갑시다 자 한번 수술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의사 닥터 김대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왕심리 형님 계정 살려보겠습니다 일단 차가 스토커 밖에 없어요 아이디 굉장하다 이거는 입원 좀 해야겠는데 이거 어떻게 살려 이거를 왕심리 형 이거 너무한거 아니야 이거? 이거 어떻게 살려 이거를 이거 살리면 진짜 명인다 보니? 와 이거 씨 잠깐만 6개야 와 8개로 뽑아라는 거네? 혹시나 이거는 8개 많이 뽑아야 되네 와 충전한데 이거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이거 쓰면? 이거 쓰면? 아 씨부리 3번 아 존나 아깝다 아 3번 할라다가 4번 했는데 3번 할라다가 4번 했거든 지금 레벨도 높아가지고 이게 버리자 이거 새 출발하자 저걸 버려야지 일컷 진짜 절박하다 최미 grandma 다 5개만 해도 거opl sust 넘넘 누지도 없어 하물만 Best 해당 으악! 와 이걸 살려.. 아.. 재회.. 다 버려 이거 와 살렸다 살렸어 와 이걸 살리네 야 이거를 이왕.. 와 살렸어 수술 끝 와 이거 이 옷 못 본 것만으로도 이거 인정이야 진짜로 와 진짜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제 자 환자님 퇴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.. 환자님 축하드립니다 퇴원하셔도 될 것 같아요 플라잉팻만 딱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플라잉팻 하나만 딱 뽑으면 개꿀인데 잠깐만 내가 이거를 플라잉팻 하나 뽑아야 되니까 우리 왕십니한테 5천 넥슨 캐시 하나 써드리겠습니다 왕십니한테 5천 넥슨 캐시 써갖고 플라잉팻까지 한 번 뽑아볼게요 다른 게 안 비슷하면 이거 뜨거든요 19개인가 1,2,3,4 5,6,7,8 18개 18개 까면 플라잉팻 하나만 뜨겠지 맞지 얘들아 자 이거 이거 뭐고 5천 캐시 써주고 플라잉팻까지 뽑아주면 와.. 이거 완벽한데 과연 18개 만에 플라잉팻 하나라도 뜰 것인가 소니 오조롱 이쁜 그럼 오조롱 됐죠 할 거 다 했습니다 자 다음 환자분